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끝내고 북한으로 출발했습니다. 북러 간의 군사협조 행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안을 어긴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발레 3대 명작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을 관람했고 오늘 극동연방대학교를 찾아 유학 중인 북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등 방러 막바지에는 문화 교육 일정을 챙겼습니다. 식품 공장까지 방문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은 5박 6일로 역대 최장 해외 체류 일정으로 기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UN 안보리 결의안과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이자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더욱 공고하게 단합하고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북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 4박 6일간의 미국 뉴욕 순방에 나서는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 21일 새벽 진행될 UN 총회 연설에서도 북러 간 군사 교류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MBC 뉴스 황재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